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가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란 코너에 최진석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를 모셨습니다. 최진석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62세입니다. 그리고 최보식 기자 저 모두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서 다른 분야에 동안 오랫동안 철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국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궁금함을 갖고 인터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최진석 명예교수의 말로서 대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최진석 명예교수의 주장 가운데 중요 내용을 발췌하고 또 주제를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설명과 함께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렵게 얻은 자유가 퇴보하고 있다는 거죠. 최진석 교수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전반적으로 민주와 자유가 퇴보한다는 기분을 갖고 있었다. 그 와중에 5.18 왜곡 처벌법까지 통과됐다. 광주항쟁은 좁게 전두환과 싸운 게 아니라 자유와 민주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지금 와서 5.18이 정치화해서 거꾸로 자유와 민주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니 불안한 거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일 수 있겠나. 어떤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종류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쇠퇴하게 되고 삶이 고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퇴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다. 최진석 교수의 주장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 민주와 자유는 숨막히기 시작한다. 독재의 첫 걸음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제 눈에는 사회로 부정성으로 권력을 잡고 지난 8, 9개월 동안 쏟아낸 거의 모든 법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질곡시키는 억압하는 법으로 다 귀결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의 한 문장 독재의 첫 걸음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데서 출발한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들다. 최진석 교수의 주장입니다. 현 정권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의도를 갖고 법을 만드는 것이다. 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 뜨자 여당에서 검사는 퇴직 이후 1년 안에 선거 못 나오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식이다. 법이 임의대로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것이다. 법의 통치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통치가 일상처럼 됐다. 독재라는 것이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느냐. 입법의 지배가 대신하게 됩니다. 법의 지배가 입법의 지배라는 것은 권력자의 입맛대로 지배계층의 입맛대로 법을 그냥 통과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진석 교수의 주장처럼 법을 이용한 통치가 일상화된 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노예화 되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가 지도자라면 진영의 보수와는 달라야 된다. 최진석 교수의 주장입니다. 국가 차원의 리더십이나 사유 능력을 보여준 것은 김대중 정권까지였다고 본다. 그 뒤로는 진영 레벨로 내려왔다. 현 정권에서 그런 퇴보가 가장 심해졌다.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여야지 진영의 보수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지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특정 그룹의 보수다. 왕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보수와 참 지도자는 달라야 되는 거죠.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자기 편 뿐만 아니고 반대편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의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끝났다. 최진석 교수는 나는 촛불 시위에 나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오원칙을 스스로 제시해 놓고 첫 번째 인사부터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기대를 접었다. 이 정권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저는 3개월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생각의 그릇이란 것이 작고 생각의 그릇이란 것이 삐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생각에서 건강한 판단이 나오고 건강한 판단이 나와야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이죠. 삐뚤해진 생각에서는 삐뚤해진 정책이 나오고 삐뚤해진 제도가 나오고 고단한 삶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망치고 나가는가가 그게 가장 남은 과제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권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최진석 교수는 3개월인데 저는 애시당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각할 수 없으면 노예처럼 산다. 최진석 교수의 주장입니다. 정치가 대중을 협박하고 해외에도 대중이 생각하는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문제는 생각하는 능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죄입니다. 왕정 시대는 백성을 따르면 되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민주주의에서는 성숙한 시민의 존재가 중요하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왕의 생각에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도자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가장이든 지도자든 사장이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하는 힘을 물론 철학 교수님이 출신이니까 그렇게 강조하겠지만 정말 중요하죠. 그것도 반듯하게 생각하는 힘. 일곱 번째입니다. 생각하는 힘이 모두를 살린다. 최진석 교수 주장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귀한 것들은 대답의 결과가 아니라 모두 질문의 결과였다. 우리는 제조 강국으로 많은 제품을 수출해 왔지만 우리가 처음 만들어 수출한 것은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능력이 바로 질문이다. 중진국 상위 레벨은 됐지만 선진국은 못됐다. 생각과 질문하는 능력 없이는 이뤄낼 수 없다. 정말 생각하는 힘, 사유하는 힘이 있어야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자기 생각. 남 생각 말고 남이 뭐라 카드랑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자신과 가족과 사이를 살리는 길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과제를 안는 것이 숙명이다. 최진석 교수의 주장입니다. 젊은이들 레드카펫이 깔린 세상으로 나올 수 없다. 어느 젊음도 자기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어떤 젊은 세대는 나라가 없어서 나라를 찾으려고 했고 또 어떤 세대는 나라를 지키려고 전쟁터에 나갔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먹을 것을 만들려고 했고 국가폭력이 일상화된 시절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어느 시대에도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불평한다고 크게 해결된 적은 없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진석 서광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인터뷰를 최보식 선임기자를 통해서 여러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를 보면 세 사람은 모두 다 비슷한 시대의 대학을 다녔고 비슷한 세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최진석 교수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갖게 되는 것은 불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세대는 그 세대마다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시간과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으면 자신의 사적인 그런 이익 외에도 공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발언도 하고 어느 정도의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요즘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 참 앞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 왜 억울한가 하니까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모든 기반과 기초가 다 만들어진 나라인데 삐뚤해진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최진석 교수의 주장의 가장 근간에는 반듯한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반듯하게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상에 귀한 것은 대부분 다 비용을 치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반듯함 성실함 진실됨 치열함 정직함 이런 부분들이 다 돈이 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라를 모든 것을 다 돈을 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가 부채라는 게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도자가 좀 사심을 내려놓고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는 나라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미중관계가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한국이 귀한 제조강국으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최진석 교수의 그런 칼럼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시대적 사명이나 과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고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항상 그 10년 터울로 자신에게 주어진 해결해야 될 과제나 소임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 한해도 전력투구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